1.미디언 이거 안쩌봤는지 모르겠네? 꽃인데? 엄청불냈어.. 검사발리다!! 검사발리.. 이거 날인가? 카드도 있자? 카드 들고 메세지 포 유 멜란이네. 멜란이가 보냈네. 멜란이가 뭔 일이지? 와 엄청 크다. 이게 이쁘신가 보네. 이쁘신가 보냈다. 오 이쁘다. 꽃 향기. 어머 이 두 칼을 이렇게 시원한데. 보안하고. 이거 메세지 보내야 되겠다 잘 받았다고. 뭔 일이냐고. 그냥 써머를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건가? 타인. 우유. 화동에 꽂아야되겠다. 나머지 우리타로ен. 고수로도schüt. 아니요. 그의islament. 제이홉은 오이이이이입니다.